파시의 말갈량이 쿠션을 사용해 봤어요 자유스 차단, 미백, 주름, 산등 기능이 있고 맑고 투명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피부에 발라봤더니 광이 나고 머리카락 이렇게 해도 자연스럽게 안 붓고 건강한 윤기 있는 피부를 연출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퍼프에 묻혀 있어서 쿠션이 파운데이션이 근데 쿠션에 많이 묻지도 않고 이 가방에 쏙 집어넣어서 가지고 다니기 딱 좋아요 너무 예쁘거든요 안경집하고 아까 보면은 미스트 방향제 미스트를 썼는데 이거 너무 귀엽죠 저도 이런 머리 하고 싶냐 갑자기 잘 다녀볼게요 귀엽게 생각보다 잘 다녀볼게요 어려운 발을 위해 뭔가 엄청 잘 안내더라구요 좀 적을둔 ㅎ 그거 자주 하고